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어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여러가지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한 개 한 개씩 제 대답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단어책 하나를 보더라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꼭 여러 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잊어먹습니다. 보고 나면. 사람이 다 단기 기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정말 복습을 하는 과정을 정말 여러 번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넘길 것이냐,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장기 기억과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상학습법, 여러가지 학습법이 나오고 있는데 다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어를 익히고 나면, 여러 번 단어책을 보고 나면 아는 단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예문을 꼭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알면 나중에 독해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빨라져요. 독해 속도가 빨라지면 영어 성적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어원 공부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쳐요. concent rates, 집중하다는 뜻이죠. 함께 중간으로 모으는, 그렇죠? 집중, 중간으로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어원을 알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단어를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 공부는 필수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원을 알면 추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원 공부는 꼭 필수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점.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어를 봤을 때, 3초 안에 뜻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단어는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곰곰이 생각해서 단어가 뜻이 생각이 난다고 해도, 그 단어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막막한 영어 공부,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자, 영어 문장이 구성에 대해서 먼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영어 문장이 구성이 되는 순서는 단어가 일단 가장 기본이고, 그 단어가 뭉치면 덩어리 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가 뭉치면 주부, 술부를 갖춘 절이 되고요. 이 절이, 한 개가 문장이 바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뭉쳐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데, 공부도 쉬워요. 말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네, 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를 제대로 다룰 줄 안다면, 문장을 읽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잦은 노출. 잦은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많이 써본 사람이 당연히 잘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준다면, 보다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보이거나 기초가 부족하다면, 문장 분석을 많이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장을 대충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장이 생기게 되었는지, 왜 이런 순서대로 이런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었을지,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익힐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장 분석은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을 빌린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 문장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화 연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영어 자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돼요. 뭐냐면, 실제로, 말해보면, 실제로 말하거나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써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문장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면서, 점점 나에게 익숙하게, 무슨 과정이냐면요. 채화 과정, 습관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여러 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충분히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